월업 아이스강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 함부로 따르면 안됩니다. 성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의 기준치를 정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한 기준이 없으면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은 과대평가되는 리더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제품이 정말 좋아요. 제품이 좋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너무 많은 합리화된 비전과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거품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천만 원 번다,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억대 연봉 된다, 백만 장사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실제로 회사의 회장이 마치 신처럼 친천지였던 뭔가 어떤 그런 어떤 교주처럼 막 부풀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뭔가 과거에 종교식으로 막 이끌고 그렇게 그룹을 확장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봤을 때 투자가의 입장에서 눈을 보고 제대로 이 판을 보면 많은 문제가 보여요. 실제로 어떤 문제에 보면 와 너무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구나. 이 시장이 과대평가되는 거는 이미 이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떠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8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원래 했던 회사와 이별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나와서 본인의 스타트업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얼마 막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한다거나 어떤 불리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 뭔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평생 간다. 이거를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따르는 리더가 제대로 된 스폰서, 제대로 된 업라인이고 제대로 된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진짜 괜찮은 리더는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아요. 유튜브든 소셔미디아, 인스타든 전반적으로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리더가 만약 내가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 이상의 플러스 되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컨텐츠를 항상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파트너들의 지출이 내 지출처럼 생각하고 좀 더 지출을 다운시키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열정만 가지고 막 서울에서 막 지방, 지방에서 서울 막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매출을 올리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그냥 마진이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면 10%밖에 안 된다는 건 내가 100만원 올려야 10만원 정도 벌 수 있다는 건데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하고 시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만원 매출을 못 올렸을 경우는 마이너스 될 거고 100만원 올렸을 때도 순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런 기득권 리더들이 모두 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보다 나가는 지출과 시간이 더 많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리더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자신만의 어떤 울타리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합리화 되는 리더인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찾고 멘토든 뭐든지 리소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리더인지 저는 이렇게 이런 리더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리더들은 나를 따라라 이런 관념이 굉장히 커요. 대부분 리더들은 마치 기존에 본인이 이룬 어떤 성공 그게 엄청 대단한 줄 알고 그 내용을 물론 겸손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해서 벗어나려면 그 리더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본인의 리소스, 본인의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멘토라고 하는 본인이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여러분 꼭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의 멘토 어떤 멘토십을 받고 있냐 어떤 데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 그 사람의 인물이든 뭐든지 얘기해주면 그 인물을 가서 조사해보면 나와요. 아 저 인물을 통해서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저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가 따르는 멘토는 정말 대안을 주는 멘토예요. 10배의 법칙 읽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랜카돈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어떤 결과를 얻어놓고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했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할 수 어떻게 매년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10배의 법칙 저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10배의 법칙 10X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미국에서 보통 이런 멘토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성공자들은 10X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10X의 모멘텀을 일으켰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이 이 사람을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랜카돈 어떻게 자동차 판매하는 세일즈맨에서 기업의 컨설턴트로 지금 현재 부동산이든 베스트셀러 작가든 뭔가 뭐든 여기에서 도미니션 어떤 독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과학이 무엇인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Pay the price today. 그게 뭐냐? 내가 오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네가 오늘 pay the price today so you can pay the price tomorrow 라고 얘기하는 게 네가 오늘 정막하게 지불할 수 있어야 내일 더 이상의 그 이상의 가치도 지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철학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확장해가고 배워가고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만 일을 배우고 그런 어떤 성공자들한테서만 따라가는 부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부족해요 그거는. 그 한 가지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성공자들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의심하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과학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나한테 대안책을 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상 플랜을 풀고 있고 뭔가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고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어떤 변화와 어떤 앞으로 희망적인 어떤 동기부여적인 부분만 연결하고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들 단 한 달만 이 사람하고 소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익을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못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맞는 말을 하는데 내한테는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그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이익 되나? 제 경험으로는 그 이익이 될 수밖에 없던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 저한테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는 정말 제가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계속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랜카돈 같은 사람을 제가 찾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한 책을 주고 있는데 그 대한 책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저랑 소통 단 10분이라도 롤플레이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말빨을 올리던 내가 뭔가 더 많은 사람을 아주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나고 그 이상의 어떤 존, 구역에서 내가 인맥을 확장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 확장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연결해 주려고 저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저희 PCN060 프로그램 안에서 결국 여러분들 이거를 얻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 저도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 내용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수많은 리더들 중에 왜 단 한 명도 없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 네트워크 마킹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단 한 명도 23살짜리 아이스강, 25살, 26살 아이스강 너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앞으로 네가 30살 됐을 때 절대 그 결과가 없을 거야. 너는 반드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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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그 전반적인 로드맵을 왜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겠죠. 모르는 건 괜찮아요. 찾으려고 했냐 안 했냐를 봤을 때 대부분 리더들은 너무 교만해서 아마 교만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언어적인 한계도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제가 밑바닥에 있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갔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어도 경청해 줬으면 아마 좀 더 우리가 더 멋지게 사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리더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환경 안에서 일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스타트업의 리더들은 절대 여러분들의 그냥 단순히 희망적인 사항 동기보여 주지 않아요. 스타트업의 리더들은 do something.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을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여지고 기록이 되고 수치화가 되고 측정 가능하고 그렇게 연결되고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식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붕 떠 있는 느낌. 마약 주사를 맞고 뭔가 마약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붕 뜨고 막 왠지 내가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사항만 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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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